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코로나 시대에 살게 되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죠? 저는 아기 둘이 있어서 그런지 더 답답하네요.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소울님들은 잘 살아내야죠. 타로카드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볼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호흡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후하고 길게 뱉어주세요. 두 번만 해주시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다섯 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는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총 세 장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변화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두 장의 카드를 더 추가 카드로 뽑겠습니다. 네, 심판 저지먼트 카드와 7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방향으로 놓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자, 우선 긍정적인 것은 지금 보시면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와 저지먼트 카드 이 카드는 둘 다 하늘의 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뉘는데 어쨌든 큰 변화를 가져다 줄 텐데 지금 이 결과 같은 경우는 큰 변화이면서 내 금전적인 상황을 완전히 판을 바꿔놓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내 직업이 바뀐다든지 직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변화는 변화인데 그게 행운이냐 불운으냐고 봤을 때 행운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동전, 우선 큰 동전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건 금전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전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정말 돈 되는 일이 될 거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는 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그거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운, 기회로 오는 건데 지금 제가 왜 긍정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물론 여기에 큰 동전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7번 컵 카드가 뭐냐면 허상, 환상 카드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과연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바래왔던 일 그런 일들이 운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이 금잔 7개 중에 하나를 내가 잡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변화의 시점이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곧 올 사람들도 있고 그건 이제 개개인마다 조금 시점은 다르지만 시기는 다르지만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나한테 이 정도의 운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없으면 그 일은 안 되는 일인데 운이 있어야만 되는 일일 거예요. 아마 앞으로 오게 된 어떤 기회나 변화가 그때 괜히 시작도 전에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베팅을 해보는 거죠.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금전적으로 크게 변화가 있고 내가 더 많은 돈 그 다음에 더 높은 지위에 가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변화가 아주 클 건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변화가 클 건데 그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일 것 같아서 다행히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더 보고 한번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더 캔들 희생 카드거든요. 지금 내가 아마 당장의 성과가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초 하나가 돼서 내 몸을 녹여가면서 주변을 밝히고 있는 이 초를 의미하는 게 이제 희생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속이 타들어간다. 아니면 이 초가 녹아들어가는 속도만큼이나 뭔가 일의 진행 방향이 좀 느리다.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주변은 밝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희생이나 기다림이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운이 들어오면 이게 확 밝아지면서 나에게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을 위해서 너무 내가 희생하거나 양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생 양복 카드인데 내 거를 어느 정도 챙기고 있어야 내 몫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운이 들어와서 내가 그걸 더 큰 넓은 그릇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그릇은 요만해져 있고 큰 운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면 양보하고 있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이라는 것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또 기가 막히게 또 패밀리, 가족 카드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 아니면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첫 번째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나에게 있을 큰 금전의 운, 변화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는 가족 간의 어떤 화목 그다음에 어떤 이렇게 같이 서로가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면서 같이 묶여있는 그 느낌은 계속 갖고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만약에 직장으로 본다면 쉽게 이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일했고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운이 들어와서 잘 되는 거지 완전히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운은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나 직장에서 운이 들어오면서 바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패밀리 카드가 그렇게 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는 당연히 충실해야 될 것 두 번째 익숙하고 오래된 것을 쉽게 바꾸거나 버리지 말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페이지 오브 컵스 소년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총 세 장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변화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두 장을 더 뽑았고요. 네, 나이트 오브 완즈 그리고 스트렝스 이렇게 세 장이 나왔네요. 보시기 편하게 제가 방향은 다 정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에 내 삶이 내 삶이 결론적으로 크게 변화되어 있냐라고 봤을 땐 크게 많이 변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 어느 정도 폭은 굉장히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쭉 돼서 원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저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소년의 컵 같은 경우는 컵이라는 것 자체가 물을 의미하고 소년이라는 것은 약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굉장히 약하게 얕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커져요. 소년 다음에 기사인데 기사의 나무 카드 같은 경우 이 나이트 오브 완드 카드는 불의 에너지가 확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로 시작해서 그 변화가 조금 더 커진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삶이 크게 변할지 아니면 다시 평탄하게 올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스트렝스 인내 카드라고 해서 이게 내 내면에 있는 내공으로 사자를 아이다루두르시 이렇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크게 오는데 그거를 내가 내 내공으로 내가 쌓여있는 어떤 내 실력이나 아니면 뭐 금전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내가 다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변화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크게 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뒤에 카드가 만약에 이 카드가 뭐 데스 카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타워 카드 같은 정말 타워가 번개에 맞고 크게 변화되는 카드가 나왔다면 이 변화의 폭이 훨씬 더 커져서 나중에는 지금으로는 어떻게 예상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키 카드는 바로 이 카드입니다. 변화를 내가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준비되어 있거나 나의 내면이나 내공이 약하지 않다. 강하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막 이것저것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내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니까 너무 뭐 급하게 생각하시거나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컵이라는 게 또 이제 나의 마음 감성 뜻하고요. 또 이 퀸 여성성을 의미하는 것도 감성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감성의 감성 카드 마음의 마음 카드인데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도 괜찮다. 그리고 혹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사랑의 사랑 카드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다음에 함께 시간을 좀 하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것도 되니까 이거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가지시고요. 만약에 내가 좀 이런 변화나 이런 게 불안하면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뭐 그게 배우자나 아니면 지금 만나고 계시는 어떤 연인이 있다면 훨씬 더 위로가 많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친한 친구라든지 그러니까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조언점을 주고 있네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혹시 이 변화가 좀 크다고 해서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지금 3번 칼 카드 심장에 칼 꽂힌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위협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기점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거의 정점이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피해 입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게 꼭 금전적인 피해가 아니라 심장에 칼이 꽂혔기 때문에 인간관계적인 어떤 상처나 이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키 카드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스트렝스. 내가 사자를 아예 다루는 이 조정 카드 조절 카드 컨트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은 내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 혹시 지금 내가 많이 심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피해를 봐서 좀 당혹스럽거나 그러셔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크게 상심하시거나 아니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 3번 칼 카드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말을 드려도 힘은 들 거예요. 심적으로. 그나마 제가 좀 위로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간이 흐르면 다시 복구가 되고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 네.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 번 볼게요. 18번 더 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추가 카드를 두 장을 더 뽑아서 총 세 장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변화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 장을 더 추가로 뽑도록 할게요. 네. 9번 운둔자 카드 이번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 3장은 사실 같은 에너지의 계통이거든요. 내가 좀 혼자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견디고 이겨서 극복해야 되는 어떤 큰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삶의 어떤 외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내 내면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내가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 아니면 삶에 있어서 직업이 크게 바뀐다. 그런 변동수가 아니라 내 내면의 변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운둔자 카드 자체가 도닦는 도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도인이 아니라 저기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정말 간달프 이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스승, 구루와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도 고위여사제 카드라고 해서 이 카드는 이제 은둔자 카드와 더불어서 굉장히 수행하고 수련하는 성모 마리아 카드라고도 부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에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카드인데 거기에 무의식을 의미하는 더 문 카드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를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한 변화도 변화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아니었어도 이제 앞으로 소울님께서는 내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고요. 내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땐 종교, 아니면 마음공부, 철학 아니면 제가 하는 이런 타로카드와 같은 운명학, 무의식 이런 분야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삶을 다시 한번 내가 돌이켜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는 변화의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그 일을 찾아서 공부를 하거나 전문성을 길러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원래 하던 일이 있고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익숙한 일이면 그 분야에서 점점 더 깊이가 생기면서 회사나 조직이 아니라 나 혼자서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1인 창업 같은 식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전문성을 갖고 내가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게 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장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카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운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3장의 카드 중 하나가 반드시 따라 나오는데 3장 다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더 버터플라이 극복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혹시 내가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거나 내가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서 화려한 날개를 펴는 이 나비 보이시죠? 반드시 극복한다. 내가 화려하게 날개짓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이 극복하고 노력해서 뚫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외로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불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극복 카드인 더 버터플라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지금 이대로 가시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나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기다림, 인내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두 달 사이에 짠 뭔가를 내가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변화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변화로 내 삶이 내년에 당장 바뀐다 내후년에 바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길게,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둘 거고 그게 이제 금전 아니면 문서, 부동산 같은 문서 이런 어떤 분야가 아니에요. 이 인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내 삶의 어떤 가치, 신념,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거를 이제 정하고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다섯 장 카드 다 지금 보면 급하게 내가 뭘 한다 라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멀리 내가 생각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의 삶이 180도로 변하고 있는데 내 삶은 그렇게까지 외면적으로는 많이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금전적으로 나중에 너무 쪼질리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변화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변화나 그런 건 없지만 내 내면의 변화에 내 마음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아마 삶의 방향이 크게 전환되는 시점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와의 대화를 한번 잘 해보시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용기나 위로를 내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번 더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네요. 제가 이번에는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총 세 장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변화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월드 카드, 더 썬 카드, 8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보시기 편하게 제가 다 정방향으로 바꿔놨고요. 우선 월드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이 코로나의 사태 때문에 아마 소울님께는 인생에 있어서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정도의 큰 변화의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나쁜 건가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머지 두 장의 카드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선 더 썬 카드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뭐 보시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 느껴지죠. 그 다음에 8번 나무 카드 8개의 나무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나무는 이를 뜻하고요. 지금 이 두 장의 카드를 같이 봤을 때 월드 카드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그동안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가졌었는데 그 중에 좀 필요 없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 8번 나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썬 카드는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나무가 8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 중에는 쓸모있는 게 있고 쓸모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번에 상황을 통해서 월드 카드 다 매듭이 지어지고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울님께서 내가 직장을 막 많이 옮겨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하나에 정착되게 되는 마지막 나의 종착지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있을 삶의 변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소울님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추론해 보면 딱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정착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많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일을 했거나 아니면 뭐 할지 말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나 이런 어떤 딱 안정된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사태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월드 카드 매듭이 지어지고 정착하게 되고 하나에 딱 집중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나의 곁을 떠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당장은 좀 마음이 아프고 당장은 좀 아쉽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들이 원래는 내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정말 알짜 알맹이만 남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나에게 있을 변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카드 3장이 부정적이기 보다는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본 에너지 자체가 너무 내가 지금 잃어가는 것들 혹은 나의 곁을 떠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좀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게 아주 또 맥락상 맞는 카드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후회거든요. 떠나간 배에 대한 내 미련 후회 때문에 손을 내밀면서 못내 보내지 못하는 아쉬워하는 카드예요. 이게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가 있다면 보내주어라 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련을 두지 말자 라는 것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곁을 떠나가는 것들 그게 이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이든 그런 것들이 어차피 내 곁에 머물지 않을 것들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긍정보다는 부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세요.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떠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미련을 두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나중에는 나에게는 이 월드 알자만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1번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내 손 위에 칼도 있고 컵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전도 있고 이게 사원소를 의미하는데 그 에너지들이 메비우스띠 무한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죠. 이게 1번 매지션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의미가 있는 건 1 하나만 남는다. 그리고 그 하나에서 많은 가능성과 변화와 에너지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가 내 손 위에 하나에 다 모인다라는 건데 이것도 의미가 지금 떠나가는 것들을 다 보내고 나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내 손에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매지션 카드는 뭐냐면 연금술사 카드라고 해서 창조자예요. 무에서 유를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손 하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가능케 하는 원소이자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울링께서는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 가려진 것이 싹 다 풀어지면 이렇게 매지션, 연금술사, 마법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4, 4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소울림께 이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카드를 한번 볼게요.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총 세 장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변화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장을 더 뽑도록 할게요. 네, 9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나무르든 왕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선 카드 자체가 에너지가 좀 밝고 활기찬 카드가 나와서 다행히 좀 이 카드를 보는 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들 좀 움츠려져 있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마음적으로도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에너지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소울림은 이 상황만 끝나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에너지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선 이 컵 카드, 컵이라는 게 물의 에너지, 감성을 의미하는데 이 여왕 자체도 여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감성을 뜻해요. 그러면 이게 감성의 감성 카드 감성이 충만해진다라는 건데 이러면 주변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감성이 풍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던 건 우선 인간관계, 연애적으로 좋다. 그 다음에 9번 동전이 나왔어요. 동전이 9개 있어요. 10개면 완성이고 9개면 풍요예요. 금전적으로도 내가 안정감을 찾는다. 풍요로워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든 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무는 일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왕이에요. 일적으로 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게 된다. 전성기를 맞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끝나가면서 소울님께서는 에너지를 훨씬 더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하셔야겠죠. 내가 이거와 함께 움츠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의기소침해 있고 우려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동전 9개를 만들고 나무를 든 왕 카드. 이게 광개토대왕 카드거든요. 이렇게 내가 좀 이게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데 그런 일을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나한테 기회와 변화가 있다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답이 보일 거고요. 그러면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당연히 내 마음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내 곁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카드 3장만 봤을 때는 지금이 소울님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훨씬 더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기회와 답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 저는 이 카드를 어떤 키워드로 디자인을 했냐면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 카드는 이제 제가 만든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인데 보시면 내가 딱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딱 이렇게 공손하게 받드니까 그 위에 부처님의 꽃이라는 연꽃이 딱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서두를 필요 없고요. 마음을 너무 막 불안하게 가질 필요 없고 그리고 너무 나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딱 두 손을 맞들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 위로 알아서 연꽃이 딱 떨어집니다. 연꽃은 이제 축복이나 기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만 제대로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지 마세요. 나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드러내지 마시고 조용히, 묵묵하게 기다리고 계시면 알아서 다 운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빅토리, 승리, 축하 카드가 나오죠. 이 카드는 말 그대로 나에게 좋은 시절이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승리자로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요. 지금 생각하시면 과연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라고 스스로 좀 의문을 갖거나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카드는 지금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방향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오고 기회가 나올 겁니다. 카드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왔다는 건 뭔가 이 타로 카드가 소울님께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타로 카드는 우주가 소울님께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닌데 내가 지금 뭐 그럴 거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있을까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 분명히 이번 사태가 소울님께 기회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님께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소울님들 이미 주어진 것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길은 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울님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